항상 회사에서 잠을 시간인데 솔라 언니 고고베베 중에 붐까까꽁 따다 둥 멤버별로 듣고 싶어요 이게 어느 부분인가요? 붐까까꽁 따다 둥 붐까까꽁 따다 둥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붐까까 둥 따다 둥 왜요? 이거 멤버별로 한번 보고 싶다는데 혹시 해줄 의향이 있을까요? 안 해도 돼요 전혜진 씨 얘기를 꼭 다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럼 화사부터 한번 갈까요? 처음 불러본다 이 파트를 붐까까꽁 따다 둥 화사 씨였고요 화사 씨였습니다 자 문벼 갈까요? 눈 좀 낮게 보겠습니다 붐까까꽁 따다 둥 문벼 씨였고요 휘인 갈까요? 붐까까꽁 따다 둥 휘인 씨였고요 거미 갈까요? 거미 갈까요? 붐까까꽁 따다 둥 휘인 씨였어요 솔라 씨 알잖아 솔라 씨 자 솔라 씨 오리지널 아 붐까까꽁 따다 둥 아 붐이 붐까까꽁 애기 달랠 때 쓰면 좋겠다 이거 붐까까꽁 따다 둥 자 뮤직 할까요? 조영필 한번 가볼까요? 품까까꽁 품까까꽁 따다 둥 우와 너무 좋죠 오늘 조영필 선생님이 생신이에요 오늘 네 네 자 우리 다섯 후배의 조영필 선생님 생신 축하송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용길 선배님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신이셨어요